여러분 우리 독해를 위한 구문을 합시다. 이 수업의 제일 1목표예요. 지문을 잘 읽기 위한 구문 공부를 합시다. 이 수업의 제일 1목표라고요. 구문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모든 어떤 영어적인 영역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중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문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와 이 수업을 구성을 할 때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왔었던 구문의 접근 방식. 예를 들면 문법적 구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가정법. 그리고 실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문법적 구문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신 공부나 이런 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냥 단순 어법적 구문 이 수업으로만 머물고 자꾸 이게 지문에 들어가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나의 고민이다. 나는 좀 더 현실적으로 독해를 위한 구문 수업을 좀 필요로 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이 수업은 바로 그런 수업이에요. 뭐 이따가 막보기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수업의 제1목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분석이 아니에요. 아 이 문장 주어가 여기까지, 동사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모순용법, 부사적용법, 명사적용법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언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럼 이해를 해야죠. 읽으면서. 아니 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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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치고 넘기고 수식하고 뭐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얘들아?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지문을 가지고서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이 수업이 바로 그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문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은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실제 한번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수업 듣기에 부담감은 굉장히 덜 할 거예요. 필기할 것도 많지 않고 이해하는 걸 같이 연습하는 거야. 저랑 같이 이해하는 거. 근데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일종의 정해진 공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가지고선 실전적으로 가는 수업이거든. 자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 이 OT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강 듣기 전에. 제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1년 내내 여러분들 이게 고3이든 뭐하든 그 한 해를 계속 괴롭힐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게 객관식이니까 문제를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해석이 잘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신기하게 수능 직전까지 흘러갈 거예요. 수많은 지문들을 보면서. 그럼 이제 어떠한 갈급함이 생기냐면 갈증이 생기냐면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는 현재 너의 지문의 해석 해석 문장의 해석력은 지금 적절한 수준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증이 생길 거예요.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단순 해석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게 나는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기준도 명확하게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봐야들아. 고3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석은 되는데 당초에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지문도 있지. 그건 구문보다는 지문의 해결력 해석력 말고 해결력을 요하는 올인원이 필요해요. 또는 올인원 베이직이 필요해요. 또는 V 유형독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해결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에게 최소한의 해석적 소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의 기준을 정해주는 수업입니다. 조금씩 제가 분야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다시. 너네의 고민이 항상 내 교재를 쓰기 위한 계기가 되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해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대한 고민의 제1등이 이거라고 봐. 왜? 나름대로 유명한 구문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 그게 왜 실전하고 이렇게 되게 괴리가 있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인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해보면 얘들아, 나도 어렸을 때 학창시작을 보내봤던 사람으로서 내가 해석이 잘 되는 그 순간까지를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구문 수업이 있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페이지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저 위에 어떤 구문적 타이틀을 하나 딱 박아놓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제 가정법 이렇게 다 제목이 크게 써 있어. 그리고 이놈에 관련된 문장들을 1, 2, 3, 4, 5, 6, 7 이렇게 자자자자 이렇게 나열해 놓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정법 문장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톡톡톡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 나도 어렸을 때 이거 공부했거든. 자, 이거 필요해. 필요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 어법적 소양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문장 해석을 하려면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단점이 좀 있지. 이미 가정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담겨지는 순간 이 문장은 이미 다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지. 그냥 공식대로 흘러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실전은 어떻지? 세상의 실전에 각 문장별로 어떠한 구문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어떤 캡션이 있거나 뭐 각주가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마주칠 거냐면 수많은 랜덤 어떤 건 동그라미의 구문적 요소 어떤 건 세모 어떤 건 네모의 요소 어떤 건 별표 어떤 건 물음표 이런 수많은 랜덤한 문장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잖아. 드립다 동그라미만 막 공부한다고 해도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랜덤하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계속 해결해야 되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주치게 되는 질문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보게 될 거잖아. 이 수업은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예전에는 이런 수업 저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수업을 하면 재미가 조금 없어. 애들이 막 졸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재미도 있게 하고 내가 아 이게 되는구나 진짜 실전에서 먹히는구나 라는 그런 현실적인 느낌도 주게 할까 라고 하는 걸 고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수업이 이 V구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V구문 수업은요. 랜덤한 상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교재 샘플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개별적 문장들을 문맥 없이 그냥 하나의 타이틀 하에서 꿰어서 만들어낸 그런 페이지 만들지 않아요. 이 수업은요. 적어도 이 수업은 아예 뭐가 주어질 거냐면 통으로 지문 하나가 툭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주어진 그 툭 주어진 그 지문 지문 하나가 각각의 문장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나서 이게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도 문장의 내용은 다르지만 갑자기 동그라미 갑자기 세모 갑자기 물음표 이런 식으로 나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1번의 목표예요. 이 수업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기존에 나는 그냥 딱 정해진 수순대로 쭉 흘러가는 업법적 구문 이런 것만 기대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수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요. 실전을 위한 수업이에요. 이걸 더 실전으로 만들어주면서 수업과 연동시키는 수업이라고 알겠니 얘들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좀 기다려. 제일 1목표가 바로 이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수업의 수강 대상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구나 들으셔도 돼요. 누구나. 누구나.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뭐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챕터가 고1, 고2, 고3으로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고1부터 충분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내 해석적 소양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신 분들은 고1부터 쭉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있잖아. 나의 해석적 소양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정해드린다고. 쭉 경험하시면서 확신용으로 쓰시면 돼요. 확신용으로. 수업은 빨리 빨리 넘겨도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강 대상은 해석적 소양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오케이. 좀 되지만 애매한 분들도 확인하는 용어로 오케이다. 그리고 특히나 수업과 실전이 너무 괴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완전 환영. 비슷한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야 나는 적절한 해석적 소양이 있다. 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정해드릴 수 있어요. 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장의 해석 요가는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해석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왜요? 그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시퀀스이거든. 그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고1, 고2 쭉 가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봐봐 얘들아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은 특히 너네들이 등급을 좌지우지 않은 지문들은 어차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수준들을 일부러 집어넣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가 뚫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봐. 그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문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중요할까? 아니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네가 이해될 만한 문장이 훨씬 중요해.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게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이야. 자 여기 작은 글씨로 제가 좀 써놨는데 봐봐. 이거 제 말투입니다. 우리 교재와 수업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중에서 물론 고3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 중에서 평가원 수준의 지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평가원 수준의 지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이라고 했다. 어차피 해석 안 되는 문장도 나오기 때문에 해결이야 해결. 그거 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 문장은 어떤 형태인가? 라고 하는 게 담겨서 있는 지문들을 제가 해석 안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유형을 대상으로 해서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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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이걸 구문적으로 교재화 시켜서 만들어낸 수업이자 교재예요.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주제, 제목, 요지, 신경, 밑줄이 미, 빈칸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잖아. 맞지 얘들아? 그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고3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애들만 모아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놓고 또 나와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지문에서 별표, 별표, 세모, 세모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게끔 랜덤한 상황 속 안에서 익숙하게 만들게끔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됐니? 자 세 번째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문장의 해석이 제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마주쳐서 지금 흔적을 좀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영어를 한국말로 1대1 대응을 많이 하세요. 1대1 대응을 그러다 보니 쉬운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말로 이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순간 이제 머리가 붕드는 거지. 그건 단어일 수도 있고 어법적 구조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냐면 영어와 한국어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제가 뒤에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말은 얘들아 우리말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게 주원지 목적원지 아니면 뭔지를 정해주는 조사라는 게 들어가 있지. 나라는 명사에 는을 붙여서 그제서야 우리는 주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지요. 그게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될 건 뭐가 될 건 심지어 동사가 될 건 모양이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 이걸 1대1로만 막 대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국적 해석과 실제 영어에서 원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때가 있다고. 자 이 수업은 또 한 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인 해석이야. 영어잖아. 언어잖아 얘들아. 야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사고가 비슷하니까 이걸 한국말로 변환시키는 걸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짜로 얘들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한국말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대. 그게 안 되는 건 뭐 해야 될까? 언어적인 해석. 즉 받아들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받아줘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 너네 분사공은 맨날 콤마 찍히고 ing 있고 pp형 있고 이런 거 있지.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뭐뭐 하면서, 뭐뭐뭐 이면서 이렇게 가르쳐. 난 그거로 해도 되는 문장은 될 수 있습니다만 안 되면 어떡할래. 안 되는 문장이 훨씬 많아요. 한 천배나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공은 하면서, 이면서라는 우리말의 1대1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사공은 자체를 언어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돼. 일종의 상황의 개념으로. 이따가 들어가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저 사실은 한 2강 정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느낌 그대로 전달하려고 OT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목표가 뭐냐면 물론 들어봐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문적 틀이나 업법은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무슨 외국인을 위한 수업은 아닐 거 아니야. 한국에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은 맞아. 근데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네가 해석에 붕 뜨는 그거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애매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너가 한국에서 배웠었던 거 어느 정도 가르쳐. 근데 저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괄호 쳐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려고 하는 그런 업법적 구문이 아니고 문장의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해석과 정보처리에 대기하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계속 붙잡는 연습하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국말로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시대. 중간에 틱틱 튀어나오는 약간 뭔가 붕 뜨는 구간은 언어적으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야 너네 고민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저는 한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자꾸 잘 못 넘어가요. 그게 점점점점 사라죠. 해보시면 알아. 제가 이 브이 고문은 물론 이전의 브이 고문 버전도 있습니다만 제가 수업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더 힘을 많이 썼어요. 신뢰로 여러분들 말 안 옮기네. 100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어차피 밑에 맛보기 강이 있잖아. 1강이 맛보기 강이 있거든. 들어가 봐. 그럼 제가 1강에서 뭘 해놨을 거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18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 편지글 있지. 모의고사 18번 편지글. 그거 하나 가지고 50분으로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50분 안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문제가 문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라고 하는 녀석들이 많이 있을 거야. 가서 보시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들어주긴 해줘. 알겠지?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목표예요. 첫 번째 뭐라고? 수업과 실전이 좀 일렬로 돼 있었으면 좋겠다.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구성도 개별 문장을 그냥 다 한 큐에 묶는 거 안 한다. 랜덤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할 거다. 지겹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 선생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겹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네가 혼자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목표는 뭐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드리겠다. 아 내 해석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구나. 그 다음 단계는 해외 결의 단계구나. 그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준까지의 주요 핵심 문장의 샘플을 보면서 저랑 한번 점검해보자. 세 번째가 뭐라고?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죠. 근데 여러분들 I am a boy를 한국말로 바꾸진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그냥. 그 범수가 어디까지가 돼야 될지를 알려드려요. 됐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목숨 걸고 할 만한 것이고 제가 약속드렸죠. 수업을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한 문제 50분 했다니까 가서 봐봐야 되나. 자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있는 교재의 모양과는 좀 사뭇 다를 겁니다. I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문이 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지문 중에 중요하게 네가 앞으로 고3 수준에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여기 보일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형광펜을 좀 쳐놨다. 여기는 형광펜 없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걸 제가 제가 이런 얘기 아까 했나? 이 수업은 수업 부담은 적었으면 좋겠다고. 구문은 얘들아 지겹고 재미없는 게 아니고 듣기는 편하고 복습을 무겁게 하면 돼.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좀 안 움직이게 해드리고 싶어서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됐으면 되길 싶어서 왼쪽 페이지에는 항상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각 문장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제 말투로 다 써놨어요. 필함은 예시까지 더 써놨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자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문장들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놈이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 목표는 뭐라고? 다음 새로운 모의고사를 네가 봤을 때도 그게 또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익숙해져야지. 구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봐봐. 얘 얘 얘 얘 얘 우리의 단점이 뭔지 아니?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우리는 맨날 오늘 이렇게 외워. 나 이렇게 외워. 느끼다 이렇게 외워. 좋다 이렇게 외워. 좋은 이렇게 외워. 근데 참고로 얘는 조은이 아니야. 굿은 굿이야. 왠지 아니? 얘가 형용사의 보어로 약간 좀 용어 쓸게. 보어로 쓸 때는 조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조은 은이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말에서 만들어낸 거잖아. 형용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얘는 조은이 아니야. 느끼다 끼다 다 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feel 이라는 건 feel 단 이게 영어랑 한국말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today는요. 오늘도 될 수 있지. 오늘 은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은 오늘에서 야도 될 수 있어요. i는요. 나도 될 수 있지만 내 가도 될 수 있고 나는도 될 수 있다고요. feel 이라는 건요. 물론 느끼다가 맞긴 맞지만 느끼다도 있고 느껴진다도 되고 느낌도 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되세요 지금? today 굿은요. 조은이 여러분들한테는 머릿속에 있겠지만 좋타도 되고 훌륭한 다도 되고 상품도 되고 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 한국말 쪽으로 1대1 대응을 하는 것이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디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익숙함을 만드는 게 갑이에요. 구문은요. 익숙함이 갑이에요. 수업이 갑이 아니에요. 수업은 듣고 도움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반복되는 걸 느끼게 익숙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아까 나왔던 단어들 막 여러 가지로 등장한 거 보이죠 얘들아. 근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다 달라진다고요. 나 나는이지 나는 I feel good today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아마 익숙한 문장일 거야. 나는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The good feels good 이럴 수 있어. 그럼 이때 굿은 좋은이 아니지. 상품이지. 그 상품이요 feels good 좋다 느끼다 아니 아니 이때 feel은요 느껴지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지 구문도 개별 단어만 막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해석이 털리는 구간들이 고3 수준 되면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 전에 빨리 틀어막자고 상품이 좋게 느껴져요 에요 아까 투데이는 뭐였지? 오늘 이 느낌이었지만 약간 부사 형태로 쓴 느낌이었지만 이럴 때는 주어 명사로도 쓰여지잖아 오늘은 좋다 이거잖아 뭔지 알겠지 얘들아 feel can be a good 이라고 돼있어 그 밑에는 느끼다니 이게 느끼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어 좋아요 이러니 어 좋아요 아니잖아 이럴 땐 또 뭐해 얘들아 느낌이라는 건 can be a good 상품이 될 수 있다 감각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뭔지 알겠지 언어로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why today 마찬가지죠 왜 오늘 왜 오늘입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또 언어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는 약간 구어체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1대1 대응이 다가 아니다 한국말로 1대1 대응이 다가 아니다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쭉쭉쭉쭉 나가는 정보 누적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이거 제가 2강에서 수업을 했던 문장인데 밑에 이거 한글 해석 잠깐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요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해석 잘 되니 한번 해봐 퍼스 버튼 지금 딱 누르시고 한번 해봐 자 갑니다 아니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이거야 이런 거 관계 대명사고 무슨 뭐 뭐 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계속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기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고 노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아이디어 선행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요기도 뭐 관계 대명사고 내가 안타까운 게 어떤 거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 그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는 어떤 아이디어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와 몰라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하는 게 더 힘드네 그러니까 맨날 관계사나 접속사나 뭐 동격 막 이런 거 나오면 자꾸 뭐 과로 쳐서 무슨 용법을 따지고 이게 나는 제일 여러분들에게 비효율적인 구문 수업이라고 본다고 아니 업법적으로 중요하지 업법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근데 구문이잖아 문장 이해잖아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자꾸 아직도 이걸 과로 쳐서 뭔가를 수식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다 어 그러면 1강 한번 가서 가보시라니까 자 예를 들어 보여줄게 제 구문 수업의 해석은 이런 걸 지향으로 해요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으시래요 명련문이죠 근데 그 글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뭘 아는지 아니? 유일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 아이디어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어떤 것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쓰여진 것이래 라고 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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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부터 정보들을 차곡차곡 누적을 한 후 그게 전체적으로 나에게 의미상으로 다가올라고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 쉬운 문장은 관계사가 그냥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냥 뭐 뭐 인 라이터 이래도 되지요 근데 고3 수준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지금처럼 관계사를 한 번 주지 않아요 접속사를 한 번 주지 않아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 줘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언제 과로 치고 넘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과연 어떻게 해야 앞에서부터 내용이 쭉쭉쭉쭉 들어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수업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종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 관계사 이렇게 괄호 안 치고 뭐라고 하고 있니? 근데 라고 하고 있지 얘들아 관계사는 수식이 아니야 어디서 여러분들 관계사는 앞에 선행사에 대한 수식 이렇게 들었다면 큰일나 단언컨대 관계사는 수식이 아니야 구문에서는 업법에서는 수식이 맞을 수 있어 우리말로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업법적 상황에서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절 이렇게 해서 수식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외국 애들 그 사람들 그거 몰라 우리만 그거 하고 있다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관계사는 수식이 아니고 근데 걔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유는 수업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제 뇌피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어민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설명을 이해하시키게 드려요 어쨌든 다시 봐봐 최종 버전은 이거예요 야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좀 얻어라 야 근데 그 글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뭔가를 알아 그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라는 거겠지? 내용 누적됐지?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유일하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 근데 그거 어떤 아이디어? 근데 그거 어떤 아이디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 라이터가 내용 누적돼야 돼요 내용 그게 어떤 것인데요 근데? 쓰여진 게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라이터에게 조언을 얻으라는 거야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건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쓰여진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라이터라는 거야 걔한테 조언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익숙해지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제 희망하냐면 이런 긴 문장들이 여러 개 나와도 쭉쭉쭉쭉쭉쭉 내용이 담겨지면서 막 빠르게 밀고 나가는 걸 저는 바래요 괄호치고 넘겨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제일 큰 고민 영화에서의 문장 해석의 속도가 그래야 빨라집니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했는데 기타 사항 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수업은 수업의 부담을 좀 줄이셔도 돼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들을 때 편하게 들으세요 손 막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다 제가 필기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다만 복습만 무겁게 하십시오 복습은요 일단 제 수업 한 지문 수업을 쭉 듣고 그리고 내용 이해되는 거 어느 정도 저랑 공유를 한 다음 그리고 제가 매 문제마다 전체적으로 쭉 다 지문만 해석해 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석이 되시는지를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또는 우리 교재 제일 뒤로 가시면 워크북이 있어 워크북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야 했던 지문을 지문만 깨끗하게 해놨어요 뭐야 이거 뭐야 사라졌다 어차피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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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이래 이 수업이 잘 되려나 보다 얘들아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지금 되면 안되는데 PDD 괜찮아요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이거 업데이트하고 좀 와도 될까 야 하라는 소리네 좀만 기다려줘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다만 주인님이 허용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업데이트하는 건 이건 진짜 확 마이크로소프트 확 아무튼 아무튼 무슨 얘기 이어서 하고 있는 거냐면 수업 부담이 적어 보이고 뭐는 듣기 편해 근데 복습만 무겁게 하자고 다만 근데 얘들아 일단 복습 방법은 우리 교재에 제일 앞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인삿말을 빼곡하게 좀 적어놨는데 인삿말 꼭 읽어보시고 인삿말 아래쪽에 보시면 복습 방법을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 깨끗한 지문의 워크북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거 수업 부담이 좀 적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냐면 초반에는 고등학교 1학년 지문부터 해서 아무리 쉬워도 겸손하게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놨어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맛보기 강의 1강이 50분이랄 거니까 한 지문에 거기서 엄청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근데 가다 보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될 거야 뭘 느낀다? 초반에 잘 공부했었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올 때쯤이면 저조차도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지문은 앞에서 했었던 것들이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 굳이 혼자서 공부할 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면 수업 듣지 말고 넘어가라 차라리 오른쪽 페이지에 선생님이 써놨었던 그 필기 버전만 읽고 다 되면 넘어가라 라고 할 정도야 저는 부위 구문이 그렇게 고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빨리 중요한 것들을 잡아내고 혼자 할 수 있는 걸 혼자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마치 이 수업은 무슨 느낌이냐면 구문적으로 업법적인 걸 막 너네한테 때려받고 왜 와? 이게 아니고 나랑 같이 책 읽는 거야 얘들아 나는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책 읽어주기 전에 네가 먼저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알지? 네가 먼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지문 하나를 쭉 읽고 나서 나는 순간적으로 어디가 붕 뜬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 부분이 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야 구문 수업은 그렇게 들어야 돼 나는 정말 구문 수업을 지가 아는 문장이 나왔음에도 그거를 다 멍하니 보고 있는 건 난 그것만큼 좀 비율적인 건 없다고 봐 네가 안 되는 거 위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부위 구문의 앞부분은 제가 겸손하게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겹칠 때는 제가 이거 넘어가도 돼 라고 할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건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돼요 네니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 부디 제대로 초반에 좀 잘 잡아놓고 이어지는 교재 안의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랜덤한 문장이지만 반복되는 요소들을 잘 보고 최종적으로는 네가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장들을 봤다 라고 해도 그조차도 한 번의 연속 또 한 번의 연속 흐리고 이어지는 수능에서도 똑같이 네가 같은 느낌의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제일 바라기 때문에 교재 구성도 다른 여타 구문 수업과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건 단순 어법적 구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물 흐르듯이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물 흐르듯이 해석하는 느낌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네 해 하시면 돼요 지금도 방금 편집 조명이 약간 있었지 얘들아 뭔 일이 있었는지 아니? 카카오톡 개선사항이 팝업으로 떠가지고 아 진짜 확 그냥 안냅 이런 게 막 갑자기 떠가지고 확 잘 될 것 같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이거 다 역경으로 깨쳐나가면 되지 헤쳐나가면 되지 그래요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하고 저 진짜 가겠습니다 하도 저보고 가라는 것 같아서 맛보기 강의는 반드시 보세요 제가 앞에 지문도 띄워놓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한 문제를 깊숙하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들이 샘플로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경험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보다 좀 덜 피곤 상태의 1강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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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